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쓰이는 온누리 상품권이 차츰 충전식 카드형으로 대체될 전망입니다.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흔히 쓰이는 종이 상품권은 부정 유통이 많다며 모바일과 충전식 카드형을 통합한 뒤 카드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박 이사장은 또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해 올해 상품권 판매 목표치인 6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